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교체의 라완 코소경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주시고 우리는 무조건 이번 입시에 성공해서 반드시 대학에 가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다시는 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무조건.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찍는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도움을 좀 원해서 공부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혹시 있으면 글을 좀 써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선생님은 내년도 준비를 벌써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2023 수능 대비인데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또는 선생님은 늘 싹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니네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년도에 변화되는 부분과 함께 이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서슴치 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게 선생님 커리큘럼인데 하나하나 좀 내년에 바뀌는 것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입문특강부터 좀 보면 입문특강이라는 건 기초특강이 아니라 선생님이 화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제 완전 초보 개념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 이거는 화학을 보는 시각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약간 이제 기초적인 것도 포함을 조금은 하려고 해요. 좀 보완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가장 중요한 메인 강제잖아. 여러분이 많이 글을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뭐 너무 좋은데 뭐 이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선생님이 다 보거든요. 다 전달받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할 거예요. 필기할 공간이 너무 적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웬간한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그래프라도 좀 그려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필기를 조금 줄일 수 있게끔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친구는 굉장히 잘 쓰고 어떤 친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필기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필기노트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 좀 있었어요. 꽤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교재가 나갈 때 필기노트가 따로 함께 이건 결정이 됐어요. 필기노트는 제작을 합니다. 이거 하기로 했고 그 다음 선생님의 베테랑의 개념완성이 이게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선생님 교재의 문제가 엄청 난이도가 엄청 쉬운 그런 문제를 넣지는 않았거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공부를 했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이나 교육청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는 친구들이 뒤에 있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 초보자들이 문제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를 빼고 쉬운 문제만 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당황합니다. 분명히 문제 다 풀었는데 왜 모의고사는 전혀 다르게 나와. 그치 않아? 그래서 약간 초보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스님 생각에서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뭐 초보자라고 합시다. 초보자가 선생님의 교재에 있는 실전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어렵다. 고민을 해봤더니 다이렉트로 올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모든 단어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단어는 있죠. 양론이라던가 농도라던가 pH라던가 이런 계산 파트 양적 계산 이런 것들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파트에 대해서 복습 노트라는 걸 선생님이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거 이제 아는 거랑 잘 푸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 정말 한 번 딱 외워서 끝내는 단어도 있지만 마르고 다 들어 복습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엄청 강조해서 시키고 나서 그리고 한 번 풀어봅시다. 조금 느린 친구들은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널려고 해요. 교재한 별도로 복습 노트를 따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우리한테는 이런 거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다 갈 거니까. 자 그다음 기출 240제는 여기 좀 양이 적다는 친구들이 있었죠? 너무 적다. 이게 왜 적었냐면 교과서가 바뀌었잖아. 교과서가 바뀔 때는요. 그 전 기출은 필요가 없거든. 수능 평가원도 문제를 내는 시각과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교과서 개정되기 전 문제를 줄 들어 푸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학습법이거든. 그래서 교과서가 개정되고 나서 두 해년도에 시험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한 해마다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를 7번 보니까 수능까지 그럼 140문제의 기출이 있어. 1년에. 근데 2년치라서 280문제인데 매번 1페이지 나오는 건 너무 쉬운 것들이잖아요. 너무 쓸데없는 걸 버리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된 거야. 당연히 내년에는 해가 늘었으니까. 그죠? 이거는 당연히 내 지금 계획으로는 360제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이게 몇 년도 몇 월 문제인지 좀 알고 싶다. 고. 그래서 당연히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만약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웬간하면 내가 해주려고 그래.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시즌1 모의고사가 이때 진행을 했어요. 이게 두근두근 모의고사인데 올해부터 시즌1은 바꿨고 그죠? 그 다음에 킬러 특강은 뭐 시그니처 강자니까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 킬러엔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양적계산과 30문제와 중화반응 30문제를 실전 모의고사처럼 한번 19번 20번에 넣어서 한번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넣은 거고요. 킬러엔젤은 당연히 내년도에는 난이도도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알겠죠? 문제수는 80에서 한 100문제 정도 봅니다. 즉 40, 40이라던가 50, 50으로 갈려고 그래요. 알겠죠? 시즌2 모의고사가 좀 짧았죠? 3회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8회였고요. 이게 3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완강한 지 얼마 안 된 그죠? 34, 50 강자가 있었고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 8회분을 스타트를 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결정된 것도 있죠. 필기노트라던가 복습노트라던가 이런 걸 하기로 했고 입문특강 보완한다. 문제 좀 늘린다. 늘린다. 난이도 업그레이드한다.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스님이랑 공부해 가면서 좀 스님이한테 원하는 거 후배들을 위해서 근데 너무 막연하면 안 되고요.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모의고사는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뭐 진짜 구체적인 거 시즌 1, 2, 3에 어느 정도가 공부하기 좋을까. 뭐 이런 것들. 마지막에 막 쏟아붓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이거를 고르게 나눠서 가는 게 좋은 건지. 모의고사가 30회분이 있다면 10회, 10회, 10회가 좋은 건지. 마지막에 많이 주는 게 좋은 건지. 여러분이 더 느끼는 바가 있을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베테랑의 개념 완성이 개념 수업 100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웠던 친구들은 어느 파트에서 좀 더 어려웠다. 어느 파트에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디테일을 알겠죠? 그런 부탁을 좀 하려고 하고 그냥 부탁해도 뭐 해주겠지만 그래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벤트에 걸었어요. 그쵸? 많은 참여 바라고 내년에는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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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